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밸런스 닥터 바른자세 방석 이라는 제품입니다 포장은 이렇게 배송이 되구요 간단한 설명서입니다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구요 주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란 도넛 형태의 방석이구요 앞쪽은 살짝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로 점점 꺼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측에 밸런스 닥터 라벨이 붙어 있구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이네요 요 아래는 모두 회색에 노란색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 안쪽에는 이런 폼이 들어가 있구요 쿠션감은 이렇게 많지 않고 앉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구요 게이밍 체어에 설치한 모습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밸런스 닥터 등받이와 동일한 디자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언박싱이었구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도니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